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친만하십시오. 고린도 전서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26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형제들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게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리고 4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방금 읽은 구절들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품이입니다. 또 하나는 질서입니다. 품이가 있어야 하고 질서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언제 이런 것이 필요할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모일 때에 사람이 모인 곳,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모인 장소에는 품이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한다. 무엇에 질서가 있어야 하는가?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게시, 방언, 통역함. 찬송시도 있고, 말씀도 있고, 게시, 즉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에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이 있게라는 것은 상황에 딱 맞게라는 의미입니다. 때에 딱 맞게, 대상에 딱 맞게. 그다음에 질서 있게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면서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많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해서 무질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딱 맞게 내가 나설 때는 내가 나서고 상대방이 나설 때는 들어주고 이러면서 품이와 질서를 유지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래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지 않고 상대방을 생각하며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할 때 교회의 덕이 세워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나 기도회를 할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품이 있게 행동하십시오. 품이가 있다는 것은 겉모습만 꾸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상황에 깊은 공감을 가질 때 품이가 생깁니다. 그 대상에 맞게, 상황에 맞게 말을 할 때 품이가 있는 거죠. 그래야만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야만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말을, 품이 있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질서 있게 행동하십시오. 질서 있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끝날 때까지 잘 경청하고 들어줄 줄 알고 내 순서가 왔을 때 말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말을 끊지 마십시오. 리더들이 보여주는, 방송 매체에서 보여주는 태도 가운데 누군가 말을 하고자 할 때 계속 끊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품이 있고 질서 있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오늘 하루 품이 있게, 질서 있게. 아멘. 오늘 저 경기도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행동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만나든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을 공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을 기다려 줄 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행동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